CBS라디오 박정규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황 어떠한 것이 쟁점인지 짚어보는데요. 해병대 출신이시고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역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CBS 보도국의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정준 기자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과 두 분 최근에도 유튜브 영상 많이 찍으셨더군요. 네, 저희가 이종섭 장관 출국 사퇴 때부터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두 분의 활약이 한판 승부에까지 이어졌는데 변호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4차 공판부터 박정훈 대령 변호사를 맡게 됐다면서요? 네, 원래부터 박정훈 대령님하고는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같이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변호인을 못 맡고 있다가 그게 해소가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훈 대령 최근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네, 뭐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재판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위축되고 힘든 게 있습니다. 요즘 보직해인 상태여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일이 없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거의 이제 준 감금 상태에 가까운 그런 시기라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죠. 아,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많이 케어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박 대령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기본적으로 이 진실이 빨리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해병의 죽음의 진실이 다 밝혀져서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일이 풀려야 된다고 보고 계셔서 특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박정훈 대령의 모칭이 나는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화제가 됐었죠. 이번 사건관에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던가요? 4월 말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날 제가 사실 어머님이 포항에서 서울에 일이 있어서 기회를 잡아서 어렵게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제 단독기사가 나가고 나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현재 정치판의 약간 생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극렬하게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시냐 정신을 못 차리셨다. 이런 악플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제가 직접이 아니라 건너 건너 타진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인터뷰 이후에? 네. 댓글에 대해서 그리고 몸살이 좀 나셨는데 이분이 강인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왜 특검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 않냐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왜 없냐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는 38부간 진행을 했어요. 기사에 담은 건 한 6분, 7분인데 중복된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이제 특검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근데 좀 이상한 말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바로 잡지 않았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박대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거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진행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이 당시 사건 지휘부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원에서 밤샘 조사를 했다고 하죠. 22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은 혐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 수중수색은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현장에 또 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22시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어떤 큰 정치 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 15시간, 18시간. 그런데 22시간은 진짜 긴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방어 기재, 방어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했다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단장 본인이 이거는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휘를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판식 정찰해라. 빨리 수색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 나왔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단장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휘하인 여단장, 대대장이 단톡적으로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죠. 당연히 사단장 눈치를 보고 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카톡도 있습니다. 지휘관들 카톡방에 이런 말이 올라와 있죠. 사단장 지시사항.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수색하라. 물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고 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진 이 들어간 기사를 보고 했더니 그걸 보고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잘했다. 이러고 있는 카톡도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시는 건지 참 의아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통 군 지휘관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인데 본인의 지휘에 걸맞는 책임을 좀 책임의식을 저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임성흠 전 사단장 얘기는 본인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 수정하는 것이고 이제 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사실이면 어떤 징점이 남는 겁니까? 이 정도죠? 지금 본인은 현재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정수색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군이 원래 보고를 하면 앞서에 있는 어떤 기준대로 한마디로 토스를 한번 쳐서 내려오죠. 정황이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몰리면서 하나 취재하면서 묻고 싶은 것은 생존장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하고 같이 구조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최근에 작년에 이제 성명서를 쓰기도 했고 최근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특검안을 촉구해달라. 그러니까 받아들여달라. 임 대통령한테. 그런데 거기에 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생존장병들이 두 명이 최수근 해병을 같이 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를 당시 21살, 20살 갓 제대한 사람들이 써놔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늘 사단에 와서 시킬 때 경직된 분위기. 소위 말해서 돌격 앞으로. 이런 식의 오늘도 또 그게 왔구나. 그런데 생존장병들마저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현재 어떤 지금 현재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말이 맞다면 이 생존장병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굳이 이걸 거짓으로 꾸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증언이나 이분들이 얻을 게 없는 건데도 지금 생존장병마저도 정치노름으로 좀 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우리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장장이나 임원쯤 되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직접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남은 그 사람들 처벌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조성한 책임이 공장장이나 이런 임원들한테 있다는 것이거든요. 직접 지식하지 않았더라도 군대는 훨씬 더 엄격한 지휘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물론 수색명령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게 그 주장대로 없다 하더라도 부하들 윽박지르고 실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부하들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인정된다면 그것도 여전히 형사 책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어떤 지시 여부는 왜 사건 의혹을 밝히는데 중요합니까? 지식을 명시적으로 했다면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요. 한 방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력하는 거겠지만 그 지시가 없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보충적으로 쟁점이 되겠죠. 이제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합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리관리관 그리고 이시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두 사람 간에 지난해 8월에 총 26번 통화교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먼저 이정주 기자부터 공수처가 사실 이 기사는 공수처 말이에요. 취재는 원래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8월이 언제냐면 사실 사건은 7월에 발생하고 7월 30일에 전체 보고서를 써서 박대령을 올렸고 7월 31일 날 오전에 용산 어디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건이 뒤집어져거든요. 이첩 지시가 났다? 그렇죠. 이첩을 해야 되는데 회수 지시가 나오죠. 그리고 회수는 8월 2일 날 들어갑니다. 8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 사건이 이미 마무리됐는데 이첩 지시하고 스텝이 꼬인 거예요. 꼬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 꼬인 퍼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에요. 용산과 국방부 장관 이쪽 입장에서는 퍼즐을 맞춰야 되는 때라서 이 퍼즐을 맞추느라 8월 달에 26차에 저는 이게 전부라고 안 봐요. 사실은. 이건 지금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지금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포렌식을 제대로 해보면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공수처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화 기록보다 중요한 게 통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통화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국방부랑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상적인 업무로 통화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통화가 자체가 관련 사건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실의 지시 이런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도 이렇게 말하면 입증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청와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할 일이 업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은 주로 감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제도라든가 군검찰 이런 데를 하는 사람인데 접점이 일단은 정확히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중요한 감찰 사건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법무관리관실하고 통화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8월에만 26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혜병 사건을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차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때 통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아쉬운 것들이 저는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공수처는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거 수사의 역량이 안 되고 빨리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런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됐으면 기본적인 특검이나 검찰이라면 당장 압수영장 받아가지고 그 당사자들 핸드폰을 실제로 압수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녹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이시원 비서관 핸드폰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했겠죠. 아마 여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7월까지 통화 내역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저하고 누군가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통화를 했다. 무슨 통화 녹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에 통화를 했다. 동신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말합니다. 그 기록이 보존 기한이 1년이에요. 작년 7월,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7월, 8월이 되면 그게 다 삭제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시원 비서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대통령실에 누가 통화를 했고 새로운 사람이 누가 나왔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밝혀진 것이 만약에 올해 8월 이후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빨리 만들어져서 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곧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두 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그래도 빨리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호사님, 윗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윗선까지는 가능한 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력이 허락하는 한.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것들이 윗선까지 잘 가려면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모든 수사는.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특수수사할 때 실무자급들부터 정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고 불러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얘기지만 야당 대표 성남FC 사건 수사할 때는 참고인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하면서 과연 그 밑에 있는 실무자급들, 국장, 과장, 행정관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소환을 했을까? 저는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여력이 없어서 이걸 못했다면 수사가 기반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종주 기자가 어떻게 보세요?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됩니까? 이분들과 조사를 할 때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월 4일 그러니까 총선을 거의 한 달 앞두고 소위 말해서 느닷없이 호주대서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다들 의아했었어요. 대체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그런데 이게 이제 발단이기도 한데 결국 밝혀야 될 부분은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폰을 제출하셔야 돼요. 진짜 폰이라면? 네.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폰? 본인의 핸드폰인데 이분이 최상병 사건 지난해 7월 발생하고 나서 8월에 새로운 폰으로 바꾸셨어요. 바꾸신 다음에 3월 4일에 임명되고 3월 7일에 자진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불렀는데 형식은 약간 압색당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변호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핸드폰을 꼭 달라. 수사기에는 요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 폰은 깡통폰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언론 기사에는 마치 핸드폰을 제출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치팅을 하듯이 당시에 마치 수사에 협조하듯이 그래서 나는 마치 자진 출석하고 나는 결백하듯이 이런 이미지를 풍겼거든요. 선거 전에. 그걸 명분으로 호주대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렇다면 폰부터 진짜 폰을 제출하시고 나머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사건 공유였던 7월, 8월에 통화 내역이 남아있고 자료가 남아있는 그 원래 폰을 내야 되는데 김겸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그 이후에 폰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판명이 나면 추가자료 요청하거나 이전 쓰던 폰 갖고 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전 폰을 가져오라고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검사들은 저희는 검사할 때도 많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당연히 범죄 당시의 폰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꾼 폰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폰을 제출할 때마다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했네 했어. 이전 폰을 아예 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범죄 혐의가 더 짙어진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과거 폰을 찾으려고 하거나 더욱더 심증이 강해지니까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에 불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검사 경험이나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보실 때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전에 쓰던 폰을 소위 깡톤폰을 제출했다 하면 혐의에도 뭔가...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심증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뭘 더 입증할 수 있을까?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과연 당시에 어떤 대통령실에 통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그 부분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보도에 대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사건 국내에 그 통화 내역 자체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그게 지금 규명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의 다른 추가적인 수사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 사건 저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VIP의 경로 소리였다.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난 상황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다시 또 이첩되는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규명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그 영향을 받았다. 그것을 공수처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로한 말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있고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송섭 전 장관의 진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준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최상병 사건 특권 관련해서 법권을 쓸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제 뭉뚱그려서 한 네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로했냐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국방부 수사를 질책한 적이 있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약간 동문서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님이 이준석 장관 가짜폰 제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그날 그 사람 이준석 장관 질책하신 적 있습니까 했는데 그날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7월 19일 전혀 다른 때에 질책한 전혀 다른 얘기로 답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수사기관 출신 입장에서는 저도 했네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질책을 했구만. 기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 사법기관에서 볼 때 예를 들면 그 질책한 시기 있잖아요. 7월 30일이든 31일이든 여기에 가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문서 답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알면서도 못 들은 척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사법부 쪽에서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1일 국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향후에 어떻게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재표결이 될 거잖아요.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전쟁이 이제 또 시작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탈표를 많이 모아서 재표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요.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 그래서 장외 집회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아마 25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8일에 재표결을 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니까 25일 토요일에 최대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장외 행사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탈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도 쉽지 않겠습니까? 이탈표 우려가 저는 크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질 까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저거 불안한 것이다. 이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객관적으로 거부권을 쓰량이 높고 그리고 한 18표 정도 범보수 진영에서 이탈이 있어야 돼요. 198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언론의 관측으로는 제 의결할 때도 결국은 특허법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지금 그게 좀 더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22대, 결국은 21대 국회는 5월에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6월 1일 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새로 온 사람들이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잘못은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치르고 22대가 새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 원구성 가지고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이 싸움. 민주당은 아마 언뜻 듣기로 이거 잘 봐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하지 않냐. 특험법 거부하고 22대 또 이렇게 끌려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갖고 가야 된다. 이 명분을 지뢰 때 삼아서 18개를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2대 의원들, 상반기 의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특험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더 추가 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명분이 있으니까. 한 1분 남았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님께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집유가 바뀐다고 안 할 수사를 안 하겠냐. 수사 결과에 아무 지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겁이 없다. 과거였던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대통령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이 없는 인사다 이것은. 아 그런가요? 네. 5월 달에 검사장 인사를 왜 합니까? 보통 겨울이나 여름에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딱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대검이랑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총장이나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했던 그거를 똑같이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혔는데. 이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 포석이고. 저는 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채혜병 수사를 끝내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손하기에 들어올 텐데 그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부터 4차 공판부터 박정원 대령 변호를 맡게 된 김기현 변호사. CBS 보도구 이정주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aré 부탁을 감사합니다. 세 heating중 해왔릿지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